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주세요.. 해야지 안내려오는거 봐 어머? 이부끄! 귀여워 왜 그러고 있어? 꼬리도 나왔어 얘 좀 봐 너무 작아 너한테 이게 뭐야 너무 귀엽다 진짜 너 하는 짓이 왜 이렇게 귀여워? 부끄야 편해? 귀여워 영원한 쪼꼬미 응 우리 부끄 쪼꼬미 이거 근데 고양이한테 안 보여 빨리 나와 부끄 나와 빨리 고양이한테 안 보여 빨리 안 나오는 거 봐 심통났어 눈도 안atal 쪼꼬미 놈놀니 퍼 modules 어무니 인상 독일 iği 펜